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2자연구소의 이정열 찰라팀장입니다. 금일은 6월 22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3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CS민드입니다. 코드번호 112610입니다. 자, 오늘 유상증자가 들어왔어요. 이제 잔고에 들어오셨을 겁니다. 어, 좀 이제 공매도가 나오면서 어, 오늘 공매도는 근데 이전에 나왔었어야 됐는데 주가가 좀 주정을 받은 다음에 좀 말아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오늘 그래요. 주가가 61선을 좀 이탈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죠. 내일 이제 반등이 안 나오면은 추가 하락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상증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상증자는 어, 잔고에 들어오는 부분들인데 근데 무상증자가, 무상증자가 중요합니다. 어, 일단은 일정들로 자, 유상증자, 구주주 이제 우리 유상증자를 청약하신 분들한테 잔고가 이제 다 들어가셨을 겁니다. 발행일이 2월 6일인데, 어, 이제 상장일이 2월 22일이니까 잔고에 다 들어가셨을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구주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어, 평단을 오늘도 맞춰주셨을 거고 무상증자는 또 들어온다라는 거 어, 또 무상증자는 이제 또 한 차례 또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유상증자, 걸리락 이게 뭐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고 어,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 걸리락 때 어, 보자. 자, 시인은 3,000원 부근에서 어, 우리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어, 좀 이제 높은 평단가에서 주식수가 들어왔을 겁니다. 자, 유상증자가 들어왔고 어, 이게 높은 평단가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서 어, 그, 무상, 무상, 무상증자에 대한 걸리락이 시가가 8만 9,000원. 어, 기준가가 기준가가 8만 8,000원인가 그랬잖아요. 어, 아마 8만 8,000원 당시에 무상, 그, 돼가지고 무상증자에게 들어오는 게 이제 평단가가 딱 맞춰지는 그게 이제 마무리, 뭐랄까, 남은 스케줄입니다. 어, 무상증자가 들어와야 우리가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1주당 1주, 그리고 걸리락이 발생이 되고 기준가가 이제 낮춰지면서 어, 우리 18만원, 19만원, 20만원 하던 그런 상황에서 기준가가 8만 9,000원, 8만 8,000원, 8만 1,800원인가 아마 그쯤 됐었을 겁니다. 어, 그 가격에서 맞춰지는 게 무상증자가 들어오면은 이제 1주당 1주 가격이 또 이제 맞춰진다. 그 가격이 맞춰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걸리락이랑 이전에 계속 걸리락 발생 그리고 어, 이후에 좀 단기적으로 구주를 매도할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결정을 하셔야 된다. 어,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잖아요. 그리고 좀 이제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취급 빠지고, 취급 빠지고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다. 그래서 제가 이날 어, 금요일에 아마 종가 때 좀 매수를 하는 부분들 여기에서 어, 이런 식으로 어,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매도를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취급 빠지고, 취급 빠지고 이런 게 좀 유효했었잖아요.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어, 저가 매수 어, 매도, 매수, 매수 이거는 저같은 경우는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 것들이고 어, 여러분들은 이거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업이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이제 취급 빠지고 하는 게 좀 굉장히 불리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유를 권유를 드리지는 않는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유상증자 1에 주가 하락하는 거는 주식수가 또 더 늘어나요. 어,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식수가 할인된 주식수. 어, 우리 기존에 유상증자를 할 때 증자전의 주식수 그리고 신주 이만큼 이만큼 당시에 이제 18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그때 권리락 때는 아니었지만은 이때는 한 15만 원 그 정도 좀 됐었을 겁니다. 자, 그때 한 12만 3천 원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수가 좀 상장이 된다. 그리고 이 상장된 게 유상, 무상증자가 또 이제 들어온다. 그러니까 한 20% 30% 할인된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거기서 50%를 더 할인을 시켜가지고 1주당 1주를 더 추가를 상장을 시켜줘서 어, 장구에 입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짜리가 10만 원짜리 이, 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1주당 어, 천 원입니다. 1주당 천 원, 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주가 어, 플러스 1주를 줄게 어,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 2주당 가격은 똑같아요. 2주당 천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1주당 500원이 되는 거죠. 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주당 천 원이 된다. 어, 1주당 1주를 상장을 시켜준다. 무상으로 증자를 시켜주겠게. 이렇게 하면은 1주당 500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게 들어오는 게 입구 시기가 어, 3월 5일에 입구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무상증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어, 이게 지금 이제 어, 그래서 뭐 유상증자가 엄청나게 어, 들어온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죠. 어, 61선은 좀 빠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들도 무상증자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3월 5일까지 뭐 이후에도 뭐 주가가 좀 이제 물량 부담으로 인해서 뭐 행보하는 움직임도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저 같으면은 구주를 정리를 하고 신주를 기다리는 거 어, 유상증자랑 무상증자 어, 신주가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리겠다. 그리고 이거 유상증자랑 무상증자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평등가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어, 좀 이제 버텨볼 것 같다. 어, 무상증자가 들어오는 걸 지켜보고 주가 움직임들을 판단을 해본 다음에 어, 3월 5일이죠. 어,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주가 움직임들을 좀 이제 어, 어느 정도 이탈을 하는지 여기서 반등 좀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체크를 해 본 다음에 어, 제가 이때 구주 어, 구주를 매도를 했던 것들을 어, 여기에서 또 이제 유상증자 어, 무상증자가 잔고가 입금이 되면은 입고가 되면은 여기에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뭐 추가 매수를 하든 뭘 좀 활용을 할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도 있죠. 어, 지금 근데 서서히 제가 이때 쯤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것들 이때 이때 쯤부터 계속 지금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 이전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좀 저도 이렇게 사실 저도 이렇게 완벽하게 어떻게 움직일 겁니다. 여기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고 이렇게 어, 여기서 권리락을 하면은 상한가 갖다가 조정을 받을 거고 그 뒤에 이런 것들을 저도 모르죠. 어, 그냥 주가 움직임들을 이렇게 계속 파악을 해 보면서 권리락 효과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유상증자 하면은 상장이 되니까 매물 부담이 생길 거고 어, 무상증자 때도 매물 부담이 좀 있으니까 상장이 되니까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움직임을 좀 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좀 보고 있는 것들이 주가가 뭐 1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을 겁니다. 이런 거는 저도 모릅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뭐 이런 부분들이다 이런 부분들이다 그리고 무상증자도 지금 남아있다 라는 부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대응 잡을 포인트는 아니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 무상증자가 들어오고 나가지고 그 이후에 주가 움직임들을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상황에서는 무상증자가 들어올 때까지는 일단은 기다리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추가 상장 이슈는 이렇게 좀 마무리 됐고 장고로 다 입고가 다 되셨을 겁니다. 자, 해외기관에서 뭐 IR 발표를 좀 했습니다. 해외기관 그룹 뭐 IR 뭐 4분기 20년도 4분기 실적이 전연동기 대비 39% 64% 어, 중설, 조기 안정화, 생산 효율화, 판간비 다운, 뭐 투임 원자재 가격이 올랐고 일부 법인의 비용이 증가됐다. 이런 부분에서 일단 실적이 좀 증가된 부분들은 나이스한 거죠. 일단은 어, 이 기업의 어, 재무 자체가 좀 건전성이 합포가 된다. 라고 하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장기적 전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실적들이 성장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좀 이어지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온 부분에서 어, 단기순이익이 일단은 좀 적자가 난 부분들이 있는데 자, 어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이 좀 증가된 부분들이 있는데 뭐 어, 이런 부분들에서 어, 4분기 실적이 4분기 단기순이익이 조금 적자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왜 적자가 나왔는지 어, 좀 판단을 따로 알아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 회사에서 얘기를 해 준 부분들은 일단 없습니다. 여기서 어, 뭐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됐다 어, 그런 부분들은 좀 나온 게 없는데 제가 한번 또 따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영업이익이랑 어, 단기순이익이 이게 4분기 4분기 실적들이고 연간으로 치면은 어, 증가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내년 어, 올해 그리고 내년 어, 증가될 그런 전망 추정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장기적으로 무상증자를 한다 유상증자를 한다는 그런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이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어, 불호는 뭐 어, 탈윈드 타고 어, 그래요 탈윈드 를 타고 라고 하는데 시장 선장 수혜를 그대로 받을 어, 어 어, 글로벌 풍력 타워 업체다 대부분 해외 법인에서 별도 중설 없이도 해상풍력 타워를 제작할 수 있고 이미 글로벌 해상풍력 공급 경험이 있어가지고 빠른 시장 침추가 가능할수록 절망을 된다 최근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유상 유자를 진행해 4,700원 자금을 확보를 했는데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미국 동부 진행될 해상풍력 시장에 전조준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요 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장기적인 전망 자체는 뭐 나쁘진 않다 어,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일단은 우리 단기적으로 무상증자가 상장이 되고 그 뒤에 주가 움직임들을 좀 판단해 보면서 매물 부담이 좀 이제 정리가 되고 물량 수화가 좀 마무리되면은 그때 그 이후에 어, 반등 나오고 돌파가 나오는 거 어, 그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두고 어, 주가 움직임을 좀 이제 어, 추종을 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 저는 일단은 기존에 구주를 가지고 있고 신주 유상증자가 지금 들어온 게 신주예요 무상증자도 하나 남았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매수를 해가지고 배당락을 받고 어, 권리락을 받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 구주는 정리를 하고 신주 어, 들어오는 거 보고 구주 정리한 금액은 앞으로 좀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방향성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죠 어, 좀 이제 매수를 했든 매도를 했든 어, 가지고 있든 뭐, 정리를 했든 어,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새로 지금 이제 좀 접근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 다양한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종합적으로 저는 좀 중립을 지켜가지고 어, 전투적인 입장에서 이 기업을 어떤 기업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어, 드리도록 방향성을 좀 잡을 예정입니다 어, 좀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각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다시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입장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유상진자를 하신 분들이 있고 무상진자를 하신 분들이 있고 무상진자를 하신 분들이 있고 어, 매수를 새로 신규로 하신 분들이 있고 안 하신 분들이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유상진자, 무상진자 다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구주를 정리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어,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어,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로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려있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 게시판들 확인이 되시죠 자, 2월 1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들어오시면은 어, 저희가 장전에는 뉴욕증시 미국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어, 좀 간단하게 이, 어, 이슈들 브리핑을 드리고요 장전시왕 그리고 이제 9시가 되면은 NHN 벅스 현재가 6550원 1창업표가 6745원 손절가 6300원 그리고 9시 1분에 본능 현재가 3300원 1창업표가 3400원 손절가 31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어, 동서 현재가 41,500원 1창업표가 42,700원 손절가 39,6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새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어, 무료로 어, 급등 종목들 이렇게 추천드리고 나가지고 1창업표가 달성했다 어, 그리고 어, NHN 어, 추가상승중 이런식으로 차트와 댓글을 통해서 어, 이렇게 종목들 추천드린 것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동서 어, 1창업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뭐 이렇게 뭐 보통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오늘 이날은 이제 세 종목이 다 한 번에 바로 수익이 나가지고 어, 뭐 보유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다라고 안내를 안 해드렸는데 어, 이날 보통 이렇게 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다 이렇게 댓글로 어, 상세하게 안내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기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0% 수익이 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 가급적 어, 좀 웬만하면은 이제 급등주로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어, 이렇게 확률적인 부분들 봤을 때 수익이 꽤 잘 나는 편이긴 합니다 자, 여기 손실나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 시장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 어,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어, 우리 단기적으로 좀 급등주가 필요하신 분들 어, 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구요 알려드리는 어, 매수가와 순절가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다 이제 잘 참고하셔가지고 어, 수익을 잘 내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